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1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 한 절입니다 다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 자기 수고를 꾀하는데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의 방법이죠 도를 닦거나 수련하거나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답은 사람은 스스로 훌륭해지거나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일생은 뭐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때 믿음이 훌륭했다가 그 삶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잘 사용하는 난로의 비유를 말하면 우리가 난로 가까이 있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하다 못해 몸이 뜨거워질 때도 있죠 우리는 내가 참 따뜻하고 뜨겁다고 생각하지만 난로를 떠나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몸은 사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로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해지니까 마치 우리 자신이 무슨 열을 내고 우리 자신이 뭔가 따뜻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쏟고 사는 거죠 즉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한 발짝만 떠나보면 마치 난로를 한 발짝만 떠나보십시오 우리는 차가운 몸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난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것이지 우리가 따뜻한 발의열체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우리는 이런 많은 경로를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얻는 거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1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대를 이어서 믿었던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참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만이 내게 복이라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만이 내게 복이죠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방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우리 남은 생애가 언제나 우리가 나아진 존재가 되는 노력과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삭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복을 누렸느냐 장세기 26장 2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려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떤 복을 주느냐 자손의 복을 준다 거기 본문에 보면 자손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3절에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4절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며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무려 4번이나 자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출애국기 20장에 보아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10개명의 첫 번째 개명 너는 오직 나만 섬겨라 나만 섬길 때 나는 너의 자손이 천대가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도 복을 주지만은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주리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자손과 함께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복을 입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으로 누려질 겁니다 신앙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닮아가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는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도 복되지만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복이 되지만은 가장 귀한 건 믿음의 복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누구나 소원할 테인데 그것을 말로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야단을 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일생을 새벽마다 기도한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기억될 때에 그들도 여러분이 없는 날이지만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잖아요 자녀들한테 너희들 새벽 기도하고 살아라고 말한다고 자녀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생을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성실한 무릎을 통해서 자녀들은 깨닫게 될 것이죠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은 뭐냐? 너의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이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뭘 하느냐?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루스들 판을 벳엘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늘 하나님을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오래오래 건강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은 내 육체가 좀 더 나아질 뿐이지만은 내 육체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 내가 운동하면 내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할 뿐이지만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10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우리는 바수꾼들이 성을 지키는 줄 알지만 여호와가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키느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었다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럽니다 이것이 어떤 현실로 나타났을까 불뱀은 뭘까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아마 사막의 전갈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는 건 뭘까 전갈을 보냈다는 건 뭘까 사막은 어디나 전갈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지만 불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전갈이죠 전갈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뱀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전갈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는 얘기는 실상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던 보호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안전한 길로 달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와 사망길 같은 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또 이 믿음까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장세기 39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이 그를 버려서 그는 이스라엘의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노예시장에서 오늘 보디바르게 팔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은 불행하고 또 불행한 거죠 형들이 버렸고 팔렸고 또 팔리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요셉은 팔려갔다는 거죠 사람에서 팔립니다 사람이 팔고 사람이 팔고 그런데 2절부터 반전인 거죠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를 살지라도 반전은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하찬하게 여기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걸 반복을 두 번이나 합니다 2절에도 형통한 자가 되고 3절에도 그가 형통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자 그는 마침내 은 20에 팔려간 보잘것 없는 한 소년이 마침내 나이 서른 되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도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하면 보잘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경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함을 바라보고 소망하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여러분을 무엇으로 같이 여기든지 우리는 오직 여와를 악마하고 여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날마다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은혜보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ShaD model 이 예산의 지 requested Note Within 리 coe popular 에 me l 뵙 뵙 뵙